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건희가 주가초 작품인지 아닌지 코멘터리 법전에서 다투르라고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배우님 오늘 어디 외국 나가신다고 그러더니 외국요? 차를 사려간다고 그랬죠? 아, 외부? 오늘 저랑 같이 민폐투어라고 해서 청와대 관람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몇 시죠? 한 시 반인가요? 영어 촬영을... 아, 그게 드라마. 드라마? 네, 거기에 약간 연기되면서 제가 이제... 아웃되신 건 아니고? 아웃됐을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뉴스 코멘터리 자주 나오시면 돼요. 뉴스 코멘터리에 아웃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연기가 되면서... 잘 되겠죠. 불가피하게 진행자분이 썩 원치 않지만 제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배우 민폐투어라고 새로운 프로그램 중에 이제 가서 제가 곳곳에 가서 그분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야외에 나가서 직접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한번 질문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외부에 가서 이 청와대가 어떻게 됐느냐 초대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 소장님 모시고 청와대장님 부대변이니까 한번 간다 이거죠. 오늘 상을 드립니다만 항상 시청자분들께서 참여하신 시청자분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네 명의 후보를 우리 두 분께서 제시를 하시면 평을 하시면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하셔서 그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상을 드립니다. 상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요. 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네 명의 후보 있는 동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조종훈 김기현 조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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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조종훈 조종훈 여러분들께서 직접 대상을 선정해 주십시오. 아... 아이 참... 마지막에 선글라스 끼고 나오신 분? 임세윤 변호사님 아니시죠? 아유 제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습니까? 감이 어떻게... 아... 저럴 줄 알았으면 선글라스 있는데 아... 쓰고 올 걸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또... 너무 자주... 너무 자주 후보에 오르는 것 같아. 근데 뭐 어떻게... 우리가 후보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네. 도저히 안 넣거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승소 및 기부 조작 여왕상. 그리고... 태용호! 무식은 죄상. 그리고... 김기현 김기현 노스트라다무스상. 아 참... 그리고... 조정훈. 조정훈. 국힘전환 당대표상. 아 시대전환이 아니라? 네. 시대전환. 지금 시대전환의 당대표인가 하죠. 지금. 근데 이분 참 희한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피디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올라가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다.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정훈 시대전환. 시대전환상이 아니라? 조정훈 시대전환. 국힘전환 상이죠. 국힘전환 당대표상. 설명해 주시죠. 네. 조정훈 시대전환. 이분 참 희한한 게요. 김건희 여사의 수호대 같습니다. 수호대. 예전에 저희가 민주당에서 김건희 관련 특검 이야기하고 학력 조작이나 이런 시간 조작에 대한 의문을 풀자라고 했더니 그 한 사람의 아내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한 사람의 아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공적인 위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 학력 조작, 주가 조작. 이제는 그 주가 조작은 거의 약간 빼박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지 우리가 무슨 안 여자를 괴롭히려고 변태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정치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이분은 참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 추천을 하니까 오히려 이재명 사범리스크의 관심을 김건희 여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냐. 조정훈 의원이 그런 얘기 했어요? 관심을 돌리기 위한 가장 좋은 소재 아니냐. 왜냐하면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아니냐. 네. 결국은 또 이재명에 대해서 돌리자는 건데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 지금 주가 조작 정황이 재판에서 다 나왔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지금 레파토리가 똑같은 게 국민의힘도 뭐만 나오면 또 이게 이재명이다. 이재명 방탄이다. 이건 이재명 때문에 한 거다. 무슨 다 갖다 붙이면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이 사람도. 지금 국힘으로 가려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국힘 전환이라고 상을 드렸습니다. 참. 어떻게 좀 1등 할 수 있게 좀 평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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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우리의 기대와 무관하게 늘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논의에 자주 되는데 조정은 국힘전환 당대표님이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게 사실 지금 뒤쪽에도 얘기 나옵니다마는 김기헌보다 조정은이 낫다 할 정도로 활약상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헌도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 김기헌은 뭐 탄핵 얘기하고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자기 당대표 댁에서 대통령도 그냥 날려버릴 정도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대통령은 고래고기 수준으로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조정은 대표 보세요 굉장히 김기헌보다는 훨씬 훌륭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사수대 역할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웃기는 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대 안 여자를 너무 가혹하게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여사가 무슨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된 사람입니까? 국민의 악도적 선택으로 해서 0.7%로 진 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건 뭐 수사해야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똑같이 보더라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하잖아요 좋아 대장동 조사합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왜 조사 안 하느냐 김건희 리스크냐 이거 뭐 방탄 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방탄하느냐 라고 하면서 같이 합시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조정은 대표는 김건희 여사한테는 엄청난 애정을 붓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아 방탄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뭐 곽상도 50억 클럽 문제로 50억 문제로 지금 국민들이 매우 화가 났고 실제로 그 영향으로 국힘이나 대통령 지지율 자체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동 특검을 하자 이번에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을 하자라고 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대표직 사퇴한 후에 하자 아니 왜 말끝마다 이재명을 건듭니까? 그러니까 뭐 억학심정이 있어요? 아니 이게 특검을 굉장히 있어 뭐 나한테 패배했는데 왜 똑바로 아니 우리가 민주적 절차로 선출이 된 당대표를 본인이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것도 우리 당원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남의 당 당대표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웃기고 네 그리고 또 참 나 이 사람이 아니 무슨 고스톱 좋아하나 봐요 누가요? 네 조정훈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에 대한 특검과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여사의 7만 8천원 이른바 7만 8천원 법인카드 사건 그거 그냥 퉁 치자고 아니 고스톱에서 이렇게 할 때 퉁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 사건 자체가 무게감이 다른 거를 그럼 퉁 치자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김건희 수호됩니까? 본인이? 그렇죠 이게 퉁치는 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시대전화는 퉁 치면 되는 모양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쇼당패를 던진 건데 쇼당패를 쇼당패를 던는군요 아니 7만 8천원 하고 주가 조작하고 이게 비슷합니까? 아니 뭐 그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만 윤미향 의원도 상당히 억울한 게 10년에 걸쳐 1,700이면 그게 예를 들어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5배, 10배를 기부했잖아요 1억 이상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억울한 프레임이 닫혔잖아요 7만 8천원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양반이 형평성이 없고 또 한 가지를 보면 그렇게 따지자면 이 조정훈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이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이 우리가 사인과의 어떤 부부 관계인데 그건 우리 강제로 이혼시키면서 특검해야 됩니까? 그 같은 거 아닙니까? 사생활 치면 해 그건? 네 많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왜 이럴까를 고민해 봤을 때 자주 떨어졌습니다 학교들 갈 때도 재수하고 뭐하고 세계은행 갈 때도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공포감이 있습니다 날라갈까? 아니 사생활 취재하셨구나 이게 보세요 네 2016년에 민주당이 영입됐는데 공천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일단 억하심증 있습니다 일단 있습니다 불안 불안합니다 자기 지역구가 어디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정치적인 쇼당을 던지는 거죠 나 이거 원래 이쪽으로 공천받아서 의원이 돼서 민주당하고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 수도 있다는 걸 자꾸 던져주는 거지 이 조정훈이 이른바 김종인 예전에 비대위원장이 약간 멘토?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멘토? 조정훈의 멘토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뭔가 의도를 제가 깊숙이 파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고 비대위 전문이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근데 어쨌든 더불어 시민당으로 우리가 데리고 와서 당선이 됐는데 김종인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잘하는 게 뭡니까? 비례만 다섯 번 하지 않았습니까? 비례 전문가죠 그걸 또 벤치마크해서 어딘가 다른 데 또 비례로 다음을 노리는 건 아닌가 역시 우리 임세용 소장님이 상을 드립니다 나오시면서 통찰력이 정치적 통찰력이 많이 신장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김거인, 도우미로 딱 자리매기 한 다음에 국힘으로 영입돼서 국힘의 비례로 가는 건 아닌가 반은 합리적인 저만의 주식입니다 이런 거 좀 배우세요 뭘 배웁니까? 다 하는 거예요 배우시니까 배우시라고 이걸 왜 배웁니까? 조정은한테 배우시라고 왜냐하면 조정은 의원 입장에서는 진짜 왔다 갔다 했어라도 살아남는 게 장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멘토인, 김종인은 이당 저당 전 정당을 떠돌면서 비례 다섯 번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사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전 정당을 떠돌면서 대표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 대표도 해보고 국민의힘 대표도 해보고 정체성은 뭐요? 주가 상승을 노린 상습 출마 증후군을 가진 그런 분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멘토한테 따라 배우니까 알겠어요 안철수 대표 말씀 잘하셨는데 안철수 대표 지금 잘하는 게 뭐죠? 첫 번째 당 깨기 파티 브레이커라고 하죠 이른바 그 다음에 두 번째 먹티를 또 잘하지 않습니까? TV 안철수 이 사람도 먹티를 했어요 조정은 그렇죠 서울시장 2021년 재보궐선거 때 본인은 무조건 완주하겠다 나는 완주 안 하려면 여기 출마하려지도 안 했다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사실 먹티했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후보들 좀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먹티하면서 결국 나중에 물어보니까 올림픽 정신이 뭐냐 참가에 의의를 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투표 결과는 두 분은 못 보시겠습니다만 조정은이가 합서네요 왜냐하면 받을만 하긴 해요 조금 전에는 김건희하고 오차부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조정은이 앞서는 지금 이제 그러면서 꼴찌가 누군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오히려 김기현 김기현이 꼴찌 기분은 너 어떻게 해놔도 뭐가 오르지가 않아요 꼴찌야 아니 근데 세상에 그렇게 주무르고 뭘 해도 안 커지는 기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뭘 해도 김기현 노스트라다무상인데요 네 시델 예언했죠 네 훌륭한 분이죠 시델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상 왜 또 이렇게 뭔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스스로 탄핵 네 스스로 대선 욕심이 있는 사람은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은 충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탄핵도 될 수 있다 이거 탄핵은 너무 아픈 과거 아니냐 라고 1년도 안 된 대통령한테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너 탄핵 될 수 있어 네 근데 대통령실은 조용해요 만약에 안철수가 이 말했지 그럼 격노하고 야 너 뭐냐 씨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했는데 왜 이뻐려 얘기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냥 조용합니다 탄핵 얘기까지만 국회 심쇄에 들어간 거 아니야? 김기현이 탈락하는 거 아니야? 아니 윤석열 탄핵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밀어줬는데 아니 이런 꼬만방자에다가 지금 적반하자 아니 지금 대통령 탄핵을 안철수도 아니고 김기현이 얘기해?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이 사람은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안철수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밀어줬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아 이거 어디까지 밀어줘야 되지? 그렇지 오히려 고민하게 되는 근데 지금 안 밀어줄 수도 없잖아 안 밀어줄 수 없지 이젠 배가 떠났기 때문에 이젠 뭐 판이 벌려졌는데 이제 뭐 이런 거지 사인미스가 난 거 같아요 사인미스가 적당히 번트 정도 되나는데 그냥 헛스윙 크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조선수가 저렇게 스트라이크 먹고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인 거 같고 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그래도 우리가 이 노스트라다무스상을 드린 이유가 진정한 미래학자로서 제대로 예측을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드린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네 김기현은 무관심이래요 별 관심 없다는 거야 이런 게 노래도 안 되나? 근데 정말 대통령실은 답답한 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지지율이 답보상태고 1등을 못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지금 우리 투표율도 네 한자리 숫자야 왜 이렇죠 이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3에서 5% 정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학생은 예를 들어 촌지주거에서 담임이 다 돌봐주고 교육청에서까지 와서 이 학생을 특별히 돌봐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개별 과외 붙이고 옆에 있는 학생들 굳이 결석시켜가면서까지 공부하라고 하고 다 해줬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 굉장히 담임도 답답하네요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 결국 마지막에는 시험지 정도가 위조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담임이 담임이 이제 너 나랑 같이 담임해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지금 또 명예 무슨 대표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총재 명예대표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말요? 네 얘를 다 죽어도 안 될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 당무에 개입해서 장안가 해야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명예대표라니까 명예대표는 또 뭐야? 그냥 대표하지 뭘 아니 그냥 그냥 당론 그냥 본인이 해요 난 대통령 내려와서 대표하면 안 돼? 그걸 많은 분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그만두고 대통령 그만두고 국민의 당대표 하면 되잖아요 국민의 당대표 하면 되네 그걸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바꿀 수도 있겠죠 자기대로 대통령은 당대표를 겸임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그럴 정도로 아 그렇지 그럼 이제 아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쌍둥이 아빠의 심정이죠 딸들 성적을 직접 막 빡 만들어줘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또 탄핵이라는 흙뚱한 소리에서 이 조정훈과 다르게 국면 전환을 나쁘게 해버린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김건희는 두 분께서 아무리 추천해도 오르지를 않네 한 자리 숫자야 김기현이 안 오른 거죠 김건희는 부동해 김건희는 지금 좋아요 김기현이 안 오른다 이거 네 안 오르죠 이게 이게 그래서 뭐 안 오는 사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아니 고래고기 사건이 검사 봐주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고래고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 자체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죠 천하람 후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어디서 나타났냐 이렇게 친했냐 왜 김기현이 이렇게 올인해서 밀어주지 자기들도 이해 못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안에 무슨 고래고기를 서로 먹었든지 무슨 딜이 있지 않고서는 김기현이 이렇게 밀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기현이가 당대표 된 다음에 아웃된다는 얘기가 소리났더라고요 비대위로 꾸려왔고 그럼 또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나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공천 때 가서 그냥 쫙 쓸어버리겠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까지 밀어주는데 또 이 사람을 아웃시키고 비대위원장 누구를 고래고기 사건을 고래고기 사건 수사 들어가면 바로 자진사퇴하는 거지 뭐 이 당과 이 대통령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거는 교수님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바지 대표를 세워서 직접 하고 싶지만 직접 바로 한다는 것은 남들에게 눈치가 보이니까 바지를 세워서 아무 힘도 없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우리 마음대로 빼고 한다 그러니까 김기현 팬은 뭐냐 하면 나경원하고 안철수 이런 사람들을 낙마시키기 한 필요가 그렇지 그 사람들은 유수민과 그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일단 낙마시켜서 낙마시켜 놓고 김기현을 쓰고 아무나 어차피 바지 사장이니까 해놓고 필요할 때는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그렇지 이런 상태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상은 사실상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 딱 얼굴을 보면 딱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잔머리 굴리는 얼굴에 보여요 여러 가지로 정치인으로서는 참 안 좋은 인상이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북에서 내려오신 세용호 의원 세용호 의원 이분은 참 대단합니다 전문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모든 게 김일성 탓이다 자기 데려올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깍뒤 안 맞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를 했잖아요 죄송하다 했고 추념 속에 갔어요 네 갔잖아 국가가 사과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다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래놓고 이 모든 게 김일성 회가 북한에 도발을 해서 발생됐다 사실은 경찰이 발표하고 뭐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전혀 사과 안 하고 이러면서 점점 일이 커지면서 촉발된 건데요 그 앞에 이제 예를 들면 대구 10월 항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제주 4.3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진압을 안 하겠다고 해서 여순 항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순서적으로 46년 7년 8년이 생긴 건데 뻔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도 맞지 않아요 대통령 사과에 가서 이게 김일성이 한 짓이다 해버리면 하나도 맞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식하고 모든 걸 김일성에게 돌리는 김일성 환원론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식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의 역사를 좀 배워야겠네요 남한의 역사를 그동안 북한에서만 있었으니까 북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제주 4.3 항쟁이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그렇게 안 나오지 않아요 안 갔다 오셨어요? 제가 가지는 못했어요 갔다 온 분들은 덜 알기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거기서 오신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도 최고위원회 나가서 컷오프에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분이 또 이제 지역구가 강남이에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강남 이런 계신 분들은 어쨌든 자본주의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의사 변호사도 많이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레알 빨갱이를 뽑으셨습니다 빨갱이를 말하면 안 되지 정말 북한에서 내려온 분을 뽑았어요 아니 뭐 기수냐고 전향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웰컴이죠 웰컴인데 그런데 한국에서 사실은 한국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다 하지만 북한의 역사가 북한에서 얘기하는 역사가 갖고서 한국 문제를 재단하면 이건 안 되지 북한에서도 제가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아까 오프닝 때 아 리턴 북한 입장에서 곤란하죠 그걸 김일성이 사수했다고 하면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민란과 많은 게 일어났고 실제 남노당도 있으니까 그게 개입된 것은 나중에 맞지만 그게 뭐 주도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강남은 이런 거죠 자신 아까 그 김기현과 마찬가지죠 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내가 우리가 강남인데 강북은 그쪽으로도 안 돼도 원북이라도 뽑아서 하겠다 뭐 북한이면 어떠냐 미국이면 어떠고 소련이면 어떠냐 아무라도 와도 우리한테 집값 올려주고 종부세 적게 내고 법인세 안 내게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뽑겠다 계급 투표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한국 사회를 굉장히 후퇴하게 만들었고 그런 면에서 강남에 대해서 부는 있지만 품격과 정의는 없는 사람들이랑 비난받는 이유가 그게 있죠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러한 극우 수구 적발을 하면서 친북 북한과 연계시켜서 최고위원에 당선내려 하는 거지 당선되겠다 이쪽에 휴신을 자극해왔고 그런 숫자이겠지 극우들을 자극해서 그 표를 몰아보겠다는 의도는 일으킵니다만 제주도민께 굉장한 신뢰인 거고 제주도민께서 진짜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아픈 과거고 한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왜 삼다도 됐습니까 돌과 바람과 여자가 왜 많습니까 왜 제주도민의 비공식 통계로 30만 중에 3만이 사망했어요 한 집 걸러 다 제사 지냅니다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많은 겁니다 그 슬픈 비극의 섬에 가서 그 얘기하면 됩니까 인구의 10%가 그 희생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주도 가서 그 얘기를 했으니 그러니까 정말 눈치도 없는 거죠 네 염장지는 눈치부터 챙기셔야 된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겠죠 규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북에서 내려왔다고 그 지지세는 다 내 거다 내가 먹어야 된다 이런 욕심이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는 탈주민 탈주민 탈북이냐 탈북인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입장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게 했다고 하는 분들이 탈북인들이신데 많죠 이 사람들은 태용호는 자기가 탈북인 대표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그걸 또 선거에 이용해 먹고 자기 최고위원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최인훈의 소설 광장 뭐 이런 거였듯이 남도 북도 선택하기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와있기 탈북에 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는 우리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 반역자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쪽에서 또 다른 프레임으로는 저 사람 빨갱이 아니야 양쪽 다 힘든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이런 짓을 하니까 내려왔는데 근데 또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찬양해 준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참 아래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탈북민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여튼 뭐 남과 북의 역사가 불행한 역사고 이런 탈북이라는 태용호 같은 분이 이것도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제대로 국회원 됐으면 한국의 역사를 정확히 제대로 파고 그렇죠 그것도 제주도 가서 말이야 그렇죠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본인이 실력이 없고 본인이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니 그냥 일반적으로 갈등만 부추겨서 갈등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그거지 그거지 딱 그 전형적인 천박한 수법인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서민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북에서도 말이죠 외교관만 했기 때문에 진짜 그 정말 초급 목표하는 서민들의 북한의 그 심정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편안하게 강남에서 반북 자극해서 된 사람 아닙니까 남북 다해서도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있어요 차기 총선에서 제주도에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내주는 표 얻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세 번째 지금 말이죠 중간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좀 밀려 두 분 문발하셔야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VIP 1호라고 그러는데 지금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 후보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무슨 상이에요 김건희 여사 승소 및 기부 조작 여왕상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거 최근에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이명수 기자와 7시간 높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이게 지금 뉴스에는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만 원을 배상을 하고 대신에 소송 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10분의 1로 피해 비용은 줄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소송 비용은 또 90%를 내라라고 하는 건 사실상 서울의 소리가 이겠죠 이긴 상황이 이겼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죠 네 보통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폐소한 쪽에서 소송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하죠 이번에는 오히려 1대 9로 사실상 서울의 소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90%는 폐소를 했다 김건희 씨가 폐소를 했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기사로서 정당한 취재를 한 거다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권을 얘기했던 거니까 그것부터 우위에 있다라는 걸 공적인 네 법원에서 판결한 건데 천만 원은 안 할 수 없었겠지 대통령 퍼스트레이드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을까요 법원에서 생각이 많았을까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 전날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만 공부를 했나 아 번부터 번부터 판세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미쳐드리버드리도 눈에 보이잖아 보이잖아 이렇게 했는데 천만 원? 고민 많이 했겠다 제가 볼 때 10%는 부가세 차원에서 아 부가세 일관적으로 아 일관적으로 대통령의 흥분이 지금 실질적인 상황이신데 10%도 안 드린다는 건 이건 뭐 원천 진수로 3.3 떼긴 그렇잖아 10% 딱 주고 그럼 뭐냐 1억 중에 90%는 소리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백은종 대표가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보통 9대1 같은 경우는 이게 상식인데 이 10을 가지고 천만 원을 내가 뭐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작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고 실제로 승수가 아니라 그래서 승수 및 기부 조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 건데 근데 그게 뭐야 천만 원도요 변호사비를 김건희 씨 측에서 줘야 돼요 서울의 소리 변호사가 두 명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만 원이 더 들 것 같아 더 들겠죠 괜찮아요 돈 주가 조작해서 몇 번 돌리면 돈 받으니까 쉽잖아요 그 정도야 금방 그 정도야 풍돈이지 풍돈이지 근데 그 천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승수에 따라 언론 보도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리고 그걸 기부하겠다고 기부하겠다 마치 지진 난데 어디 갚아 지진 난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트럭에 트럭에 대한 조롱이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부정하고 불법해서 폐수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겠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동안 시세 차익이 이번에 10억이 넘게 났다고 판결은 안 거기서 좀 거기서 좀 뚝 뛰어서 주지 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차라리 전액 줘도 사실상 국민들이 열받아 주가 조작 전주로로만 참여한 것도 열받아 주시는데 그게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공범인지 범죄자인지 뭐 아직 법원에 판결은 안 났지만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주가 조작이라고 유죄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돈 된 거는 거기서 돈을 10억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 부정한 돈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실상 그 10억은 사회에 한납해야지 본인이 원래 이제 주가 조작으로 이제 판정이 나고 유죄가 되면 시세 차익은 전원 다 토해내야 되는 게 사실 자본 신약법에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징벌적인 것도 있잖아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주가 조작에 도이치모터스에 참여한 사람 중에 거의 유일하게 68% 가량의 수익 낸 건 김건희 딱 한 명입니다 최은순은 좀 안 났네 최은순 계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지 모르고 통정매매를 했다는 거는 계좌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왔고 그리고 1차 2차에 다 참여한 거는 여전히 김건희 최은순 계좌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다 드러난 거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여쭤봤을 때 뭐 이재명 뭐 대장동 뭐 얘기 특검 많이 합니다만 역으로 따지면 조사하면 똑같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60% 정도가 김건희 특검해야 되고 이 사람 조사해야 된다고 다 국민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 네 분의 상을 드리려고 네 트로피 거찬 거 드리는 거 아닌데도 굉장히 노력하고 엄격한 투표 시스템에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결정 안 해 이거 다 공개되는 거 투명하고 네 우리가 결정 안 해 근데 국민 60%가 빨리 조사하고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하냐 말이죠 그렇죠 그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일일이 무슨 사건마다 특히 김건희 씨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해명을 너무 자세하게 합니다 보통은 이런 판결이 나오면 보통은 공식적으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건데 특히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재판이 나온 건 개인에 대한 재판이지 대통령실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 개인의 일일이 무슨 변호사처럼 행동을 합니까 그것도 공적 낭비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웃긴 게 사실상 이거를 계좌를 그냥 주식 잘한다고 해서 맡겼을 뿐이고 활용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거 자체로도 불법이에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워렌 버핏이 주식 잘한다고 내가 그 계좌 맡긴다? 이거 자체도 불법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일임을 하는 거면 일임 계약서가 존재해야 되고 운용 보고서나 뭐 운용 내역 그다음에 그런 수수료 내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맡겼다? 그럼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거 자체가 불법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아니라 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 뭐 아닌 거 되고 가짜뉴스라고 말만 하면 가짜뉴스 됩니까? 실제로 현업에 10수년 이상 정권사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얘기하는데 그때 주가 조작 그런 건 없었죠? 주가 조작 이거는 주가 조작 같은 행위가 보이면 그 자체적으로 이게 딱 이상하다고 뭐 이렇게 해서 보통 금감원에서 먼저 조사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금감원에서 조사가 했었고 했다라는 거예요? 133호라고 하죠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뭔가 무언의 압력인지로 인해서 조사 자체가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금감원에서는 이상 거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하려고 했던 건데 그 당시에 막혔던 거고 어쨌든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에 이제 불거져서 조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쩐주도 무죄이기 때문에 쩐주 본인도 무죄다? 그거는 그 변호사야 변호사님이 아니라 소장님 그 증권사에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10억을 지금 편치했다는 거 아니 사치했다는 거죠? 네 10억을 벌었다는 거 10억 정도를 벌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개미군단들이 피해를 벌 피해를 보죠 어느 정도 보여야 될까요? 이거 뭐 어느 정도 10억을 가져갔다 이거야 이걸 뭐 계산하기는 딱 물리적으로 하기는 거 어렵지만 보통의 이제 주가 조작 행위가 사실상 이 금융 이 금융에서 가장 나쁜 범법 행위로 속합니다 이른바 화이트 칼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범죄 행위가 뭐 금융사기 이런 주가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교란을 시키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는 조금 금융사범에 대해서는 좀 손방망이 처벌 등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앨런 사태에서는 24년 구형을 때렸어요 주가 조작 행위에 그리고 비슷한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그 CEO가 120년을 중형을 때려서 감옥에서 사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기지경에 처할 만큼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건데 이 자체를 무죄라고 얘기를 한다 대통령실에서 참 후하무치하죠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이 뭐야 무슨 상입니까? 지금 주시는 거는 승소 및 기부 조작 여왕상 이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긴건이 녹취로 7시간 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밝혀지니까 그걸 말해 하려고 카바하려고 카바하려고 1천만 원 나오니까 그거 갖고서 띠리기에다 기부한다 사실상 우리가 뜯어보니까 구대일이었고 사실상 폐소한 거나 마찬가지로 변호사비를 내게 되면 1천만 원이 더 들고 그러면서 항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앞서 조정훈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국면 전환 및 물타기용으로 1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늘 앞뒤가 안 맞지만 그렇게 지금 가진 자들의 이득을 대변하고 막 정책도 다 그렇게 하고 서민은 죽어나가는데 가스공사도 잔치 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최은혜 사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자본주의 골관을 흔드는 거예요 주가 조작하는 거는 자본주의 골관을 흔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종신형을 때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범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건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고 뭐 국가주의 정도 되는 거죠 정부가 다 대표도 당대표도 그걸 뽑고 주가 조작에도 우리가 빼고 정부가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개발동산국보다 못한 상태죠 알겠습니다 자 후보자가 4명이죠 네 4명 투표 안 하신 분들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 너무 강력한 사람이 있어서 글쎄 말이야 이 사람이 이길 수 없어 투표 우리 저 투표 집계 하는 동안에 우리 두 분 누굴 민다 솔직히 좀 얘기하세요 우리 누구야 또 김건희다 저는 너무 우리 언니는 너무 많이 타서 그래요? 저는 이번에는 조정훈 씨를 밀고 싶습니다 남태우 의원님은 누구? 아직도 김기현입니까? 아니 저도 조정훈 대표 의원을 보면서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형태의 간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간신의 왕으로서 한번 밀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임 소장님이 또 저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해야지 그럼 누구 퇴호해야지 아 어렵네요 어려워 어렵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못 하시니까 임 소장님 보면 별사람을 먼저 선취하더라고 딱 보면 찍어왔다 아니 제가 그쪽을 밀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남태우님한테 먼저 저희는 공정하게 이 윤석열 정부의 취지에 맞게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을 미래를 예측한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로스트라다무스를 뛰어넘는 반드시 이 정권은 다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시대의 선지자 지금 비록 지지율이 낮지만 앞서 시대를 예측했던 그 공을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태우 배우님은 신념이 강해 강하죠 같은 꼴채를 사랑해 같은 꼴채구나 자 우리 준비됐습니까 장피디님 네 우리 네 누가 1등으로 시청자들이 뽑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집어졌네 이겼네요 이겼네요 사람들에게 단신을 주신 거예요 7패 네 네 조정우 제가 또 찍은 분이 지금 사용됐습니다 네 장피디님 좀 발표해 주세요 투표결과 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여기 잘 보이는데 남태우 배우 네 좀 올려주세요 아니 아니 스튜디오에서는 오디오가 안 돌리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 유영화의 생활정치에서는 조정훈과 김건희가 44%로 공동 1위입니다 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소리를 보면요 조정훈 우리 서울의 소리죠 네 49 대 33 서울의 소리는 조정훈 49% 김건희 33% 그래서 두 채널을 합산하면 아무래도 조정훈이 대상입니다 아 아 저쪽에서는 동률인데 서울의 소리에서는 조정훈 49 대 김건희 34% 그러니까 16% 아 김건희 씨가 좀 인기가 떨어졌네 아 이제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이 받았잖아 너무 많이 받았잖아 네 조금 이게 균형 감각을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오늘 대상 후보를 미리 예견하신 네 우리 임세윤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네 남태윤 후보님은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아니요 아니요 임세윤 소장님 얘기했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 저쪽은 동률인데 왜 이 얘기는 49 대 33 16% 차이가 나느냐 이 16%는 그 임세윤 효과다 아 왜? 이 양반이 받은 지지율이다 내가 볼 때 16%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 자체로도 3위예요 왜냐면 태용호 9% 김기현 7%거든 이것들은 뭐 그 구두를 합쳐봤자 16%예요 네 임세윤 하나보다 안 된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김기현 후보는 정말 대통령 실도 밀고 저도 밀고 좌우 가리지 않고 저희 국공 합작으로 다 밀어도 그래도 꼴찌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죽었다 깨나도 안 오른다 아 굉장히 그 정말 이게 김기현 과학이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지하게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전개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김기현 아 이거는 뭐 부끄러워서라도 전개 은퇴해야 될 거 같은데 저도 이 정도 나올 거 같아요 이 정도 밀어주면 정부에서 더 나오죠 더 나오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조정은 의원 축하드리고요 정치를 국민을 좀 보고 해야지 대통령과 김건희 국힘을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냥 왜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받은 의원이니까 의원직 안 하겠다고 사퇴를 하시든가 네 대통령 상을 드립니다 남태우 임세훈 임세훈 남태우의 상을 드립니다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전피디님? 어차피 늘리지 않습니다 잘 안 들려요 오디오가 스튜디오에서는 간단하게 후보들에 대해서 시청자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오늘은 고민 없이 투표했다 오히려 조정훈이 더 괘씸하다 김기환 태용호보다 낮은 존재감 정리 끝이다 이걸로 그리고 윤석열 술안주는 고래곡이냐 태용호 강남이 북한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다 태용호가 강남 스타일이다 김건희 김건희는 눈이 제일 예쁘다 김건희 후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눈이 라이브 하면 돼요 라이브 선글레이스 아닙니까? 후보 김건희는 눈이 제일 예쁘다 예쁘네요 남태우 배우 오늘 댓글이 있었는데요 정체 모를 댓글이 있습니다 남태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야 오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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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례합니까? 아니면 전쟁을 도발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댓글로 다시 한번 남겨주십시오 남태우 조용해라 우아 우아 안했지 아냐 아냐 그리고 남 대무 뭐하냐 구시라도 해야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아 구시라 천공 스승이 계신데 제가 남 대무 갓세은 이렇게 부르더만요 아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천공이 있다면 우리에겐 임공이 있다 아니 무당은 내가 했는데 서울의 소리에 임협관들이 난입해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임세훈, 갓세훈 소장님은 너무 인기가 좋아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임세훈TV는 생각만큼 빨리 늘지 않고 있다 아이고 또 천명 넘어봤습니다 어제 이게 허수야 그래서 잠깐 이렇게 도취되면 김기현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도 지금 자꾸 가슴가슴하고 가입을 안 하면 뭐하냐 말이야 실질적인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세훈TV에 많이 갔어요 양태훈TV는 안 하되 나가 오늘 민폐투어 그거 몇 시에 하죠? 실시간인가요? 실시간입니다 편집을 해야 되겠다 예쁘게 편집해드렸죠 김건희 여사님처럼 눈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임세훈TV에도 제가 어떻게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그거 같이 하시면 되죠 언제든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진짜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유행한 뉴스 커멘터리는 두 분의 상을 드립니다 해서 조정은 의원이 받는다 이것도 우리 시청자들 민심의 하나의 소리 같아요 한번 초대하시는 건 어때요? 김건희를 초대하면 되죠 김건희를 제끼고 조정은이 받았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있다 시청자들이 분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쇼당편을 던지려면 내가 의원직 사퇴하고 진정상직 얘기할 테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하면 특검 받겠다 뭐 이렇게 했나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이진동 기자하고 장현주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김건희가 주작 봄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판결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알려주셨습니다 그 판단 또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한 뉴스 커멘터리 또 김병삼의 뉴스맛점 몰래 커멘터리 뉴스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내일 8시도 마찬가지로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그리고 내일은 민주당의 박성중 대변인께서 직접 출연하십니다 박성중 대변인 여러 가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변에 앉은 걸 변호사의 안변에가 내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성우 임세호 소장님 바쁘시지 않으면 내일 특별 출연 어떠실까요? 많이 할까요? 아니 그래도 오늘 저녁에 저희 변호사 대표 저 안변 소장 셋이 방송하고 안 먹이고 곱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안변새 아니에요 안변새 안변, 저희가 저랑 같이 하는 안변새고 유사상품이 많아졌어요 이것저것 안변새도 있지만 안변새도 있죠? 변강새도 있고 많습니다 변강새도 있어요? 르할티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참고 있습니다 변강새도 뭡니까? 변이제, 강용석 뭐 이래 됩니까? 변이제, 강성공, 그 다음에 저도 출연해서 변강새 아 새에는 늘 들어가는군요? 새에는 늘 들어가는군요 실제로 그러면 요즘 진보 시사 방송에 약간 킹도닝 역할을 하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늘 나오고 늘 걸어오는 거 우리 시팅방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그런데 임세연 길이 많이 늘지 않고 딱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김기현이네 정영환님, 전시영님, 촛불하나님, 이임숙님, 반달미소님 나를 지키자 끝까지 이렇게 채팅방에 남아서 글을 올려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인시님,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지키자님, 에덴보르 궁주님, 남태우님 신당 언제 처리시나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날 유영환 뉴스 코멘터리 마감하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내의 역할을 바꿔야합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